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3선을 지는 뒤 중도 사퇴하고 고령의 90대 새 이사장이 선출됐다는 소식 올해 초 전해드렸었는데요. 지난달 이 90대 이사장이 6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만뒀고 보궐선거를 통해 전 이사장이 단독 출마해 결국 4선 이사장이 됐습니다. 당시 3선 초과 제안을 피하고자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현실이 됐습니다. 유민호 기자입니다.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본점입니다. 건물 지하에 있는 대외의실로 이금고 대의원과 관계자가 내려갑니다. 지난달 이사장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강 모 이사장의 당선인 의결을 위한 총회가 열린 겁니다. 강 이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3선을 지내다 올해 초 스스로 물러났는데 이번 당선으로 4선이 됐습니다.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사장 임기는 4년, 3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마지막 임기의 이사장을 그만두고 대리인을 당선시킨 뒤 다시 보궐을 통해 임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금고에서는 지난 3월 전 김모 이사장이 92세 초고령으로 당선됐지만 6개월 만에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습니다. 당시 강 이사장이 선거에 나온 다른 후보에게 자신이 대리인을 내세운 것이라고 말한 녹음 파일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. 3선 초과 논란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법을 개정했고 다음 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선거를 끝낸 순천의 사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번 일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금고를 사유화한 것 현실을 바꾸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. 이 금고의 자산 규모는 1,700억 원 이사장은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연봉 1억 5천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취재진은 강 이사장에게 연임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등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.